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의 꾹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전 영상에 이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정말 기다렸던 그런 날이 왔지만 덜컹 시국이 시국인지라 집에 있으신 분들 아니면 시국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으셔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과자 드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멋스럽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 꾹티비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드벤트 캘린더를 하나를 또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거냐? 바로 레고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와,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가 또 나온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 해리포터는 실제 나이가 이제 32인가? 그리고 이쁘셨던 우리 헤르미온 언니! 벌써 31라고 합니다. 생각해온 게 나보다 동생이네? 아무튼 정말 재밌는 시리즈죠. 해리포터가 이렇게 레고에서 어드벤트 캘린더가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구입을 해왔고요.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 24개 한 번에 까기!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리포터 어드벤트 캘린더 제품 넘버는 76390번이고요. 7세 이상이 가지고 낼 수 있는 굉장히 고열령대의 자가감이네요. 박스가 너무 예쁘죠. 크리스마스 맞이 너무 예쁜 보장재를 갖고 있네요.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스아트 뭔데? 너무 예쁜 호그와트? 아니, 아니, 호그와트? 아니, 아니, 호그? 밑에 이런 식으로 게임 말판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드게임 말판처럼.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에는 랜덤 뭐, 랜덤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콜렉타블 위자드 카드! 오늘은 무슨 위자드 카드가 나올지 한 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찡끗! 자, 이쪽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까볼까요? 오, 역시 레고답게 이런 식으로 블럭 봉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요런 게 나왔거든요? 요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가? 딴 거랑 또 합체를 해야 되는 건가? 자, 다음 거 바로 한 번 까볼게요. 아하!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테이플이 나왔습니다. 요 위에는 호미달콘 요 호박 같은 얼굴 아니, 아니 호박도 올라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게트 그리고 맛있는 과일들이 요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는 접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아직은 뭐지? 이거 해리포터 피규어라도 일단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거 뭐 매널뚜껑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지금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 23, 21, 3 뭐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까야 되나봐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1번부터 다시 까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요런 것이 나왔습니다. 프라이, 프라이브, 프라이벳 드라이브. 이거 뭐 위에 편지가 올려져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비밀 채팅방? 뭐 요런 느낌인 거 봐봐요. 그 다음은 2번. 그래, 이거 순서대로 까야 되나 보다. 자, 넘었습니다. 해리포터. 다리가 굉장히 짧은 걸로 봐서 굉장히 어린 해리포터.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멩이. 와, 얘는 어린 해리포터니까 얘한테 스포 해주고 싶다. 스포요? 스포 뭔데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 미래를. 그 스네이크 교수 있지, 스네이크 교수. 개강! 4번. 어허. 어허. 아, 요런 게. 요런 게 왜 나왔을까요? 요거 일단은 빗자루. 어, 아까 해리포터 집행이 안 들어오고 있더니 요, 지, 저, 저, 집행이 요거인가 보다. 님보스 3. 어, 지금까지는 아직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 느낌을 모르겠어요. 자, 4 깎고 5번. 이제는 딸락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심플한 거 같은데 사실 요거. 이거 열어주게 되면 짜라란! 이런 식으로 해피 버스 데이, 하리! 생일 케이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제 생일 케이크 박스였나봐요. 헤르미온 누나하고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5번 했고, 6번. 자, 요런 피규어가 나왔거든요. 요거 그거 아니에요? 요거 그 해리포터 괴롭히던 그 꼬맹이 아니야? 아, 맞네! 이 친구 돼지대잖아요. 꼬리에 돼지 있네. 해리를 괴롭히던, 어, 그 되게 시세마던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자, 다음. 이번에는 요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도... 리아키... 어, 카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보드게임 같은 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뭐 3번, 그 다음에 뭐 5번. 아, 여기다가 DP를 하는 거네. 딱 1번이면 1번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와, 느낌 나네! 아, 오케이. 어, 메커니즘 이해했어.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술 테이블? 술자라고 술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어, 나왔습니다. 자, 9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이번에는 요런 벽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어, 이런 벽이 나... 아니 벽이 왜 나와! 일단은 요 벽이 나왔는데 요 친구에게는 근데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려. 이게 뭐예요. 대게 이런거! 자, 10분. 아하... 설명하기도 조금... 난해하네요. 자, 11분. 다운. 워어어어어어어! 나 이 아저씨 알아? 이 아저씨 그 그립 후기인가? 아무튼 그 고블린이잖아요. 퀄리티마. 얼굴 기가 막힙니다. 와, 귀가 이런 식으로 고블린 귀를 아주 표현을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요런 식으로 그 금고키! 그 금고키도. 요런 식으로 갖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케이 자 12번 이번에는 깜찍이!! 아!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그거 알 것 같아요 요 고블린 아저씨랑 기차를 타고 막 가잖아요 해리가 림브스 3 딱 들고 이런 식으로 어! 어! 느낌 났다! 14번 아 맞네 맞네 아 요거 금음보아가 나왔습니다 아 저 고블린 아저씨랑 해리포터랑 기차 타고 가면은 창고를 딱 열었더니 나 금수저였어 엄청나게 금수질했다고! 아 이게 스토리였네!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였더라? 아 이게 스토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는 거구나! 아 요거! 마법 지팡이 사잖아요! 지팡이 하나 고르라 그래가지고 막 지팡이 사는 거 맞잖아요 그쵸? 짜자잔! 이런 식으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디테일! 마법 지팡이랑 그 다음에 스킬북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링가디엄 네비온상! 구독! 좋아요! 징크! 아 이게 까다보니까 또 매력적이네! 오오오오오! 이거 그거네! 이거 그거잖아 호그와트 티켓! 개구리 초콜릿 그거다! 오오오오! 되게 신기했던 개구리 초콜릿 기억나시죠? 론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편지를 나르는 우리 일꾼! 일꾼 부엉이입니다! 랜덤으로 들어가 있다는 위자드 카드입니다! 오오오! 오 이거 그거 아니야? 볼드모트? 마법사의 돌 때 나왔던! 돌잡이 할 때! 오케이 다음! 요건 또 뭐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귀여운 자동차인데! 아무튼 깜찍이 유모차가 나왔네요! 요! 어떡할까? 응애응애! 자 18번! 이번에는 론웨어 소이가 나왔습니다! 와.. 해리포터의 이제 엄청난 친구죠! 이야.. 뭔가 순박한 그런 얼굴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해놨네요! 그리고 옆에 위자드 카드! 랜덤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19번! 이제 몇 개 안 남아서요! 그렇지! 아! 아는 거 나오면 재밌다니까요! 이거 그거잖아요! 9화 4분의 3 순강장! 아.. 호코와트 열차를 탈 수가 있네! 그런 순강장이죠! 자 다음 GO! 꺄아!!!! 아하하하!! 헤르디온누 누나미나! 으에에에에에에에ee으ㅗ 너무 귀여워~? 와 저 비 expect that main outfit 너무 이쁘다! 이거 다 평생 갖고 있어야지~! Coordinator 다음~! 와아아 bisa 하는 말포미ζ? 말포미ζ? 낚쳐말포이가 밈이 되어가지고 뭐 말하면 닥쳐말보이 해가지고 ? 맨~~~나 닥쳐요~! 아 이게 두 개밖에 안나왔습니다. 다음! 짜잔! 드디어 크리스마스 능력원! 트리만 나왔습니다. 와 참 진짜 레고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트리를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으으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주사위 팽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관련이 없는 게 마지막에 나오네. 이 친구가 아까 보드게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런 주사위가 나왔네요. 아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번! 지금까지 뽑은 거 한 번 세팅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꼭 티비 머릿속에 있는 해리포터 스토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동통한 첫 번째 빌런을 피해 부엉이에게 배달된 편지를 받은 해리포터. 프리뱃가로 가게되고 론의 집에서 론과 조우하게 된 해리포터 다이애거 네들리! 를 외치며 어디론가 이동하게 된다. 그곳은 신기하면서도 음침한 곳이었고 거기서 해그리드를 만나 잘 왔다 해리! 우리 동네 소개시켜줄게! 라며 동네 구경을 하게 된다. 해그리드가 뒤틀린 어미의 완두로 벽을 치니 벽이 갈라지는 기이한 현성이 일어났고 그렇게 어디론가도 이동을 한 해리. 금고를 관리하는 고블린 아저씨와 만나게 된다. 드디어 왔구나! 해리포터! 너네 아버지 금고를 소개시켜줄게! 자신의 아버지의 금고를 처음으로 열어보게 된 해리포터. 놀랍게도 거기서 님부스 2000스테프 아니 님부스 2000스테프 회사를 동째로 살 정도의 금어가 들어있었다. 역시나 금수저였어! 생긴 것부터 금수저였어! 그 돈으로 지팡이와 스켈북, 초보자 패키지를 사들고 호그와트로 가기 위해 구호와 3분의 3 승강장에 도착해 호그와트로 떠나게 된다. 귀요미 해그리드 집에서 맛있는 만찬을 즐긴 후 새로운 친구 헤르미온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다같이 크리스마스토리 앞에서 찡글찡글하게 찡글바를 불렀다.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괜춘괜춘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사실 잘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제 집에 같이 있는 가족들이랑 아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주 재미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같이 있는 꾹냥이 꾹순이랑 가만히 있게 놀이하려고... 아무튼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꾸깁이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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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